집이 이상해. 분명히 집이. 무슨 의령동 34번지를 계속 물어보시잖아요. 25년 전 살해 사건에서 아들이 실종됐었죠. 6617 강미희 씨. 자매님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그들이 그랬어.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데려왔어. 이제 누군가 있었어. 이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내가 죽을때봐. 너희들이 죽을때봐. 너희들이 죽이때봐. 너희들이 죽이때봐. 너희들이 죽이때봐. 나 못생겼어. 이제는 내가 와서 내 아들을 찾아야 하니까 내가 죽이때봐. 25년 전에도 난 아직 엄마야. 오늘 갖고 잘못된 삶을 맞춘다. 저 사람들 아직도 여기 있어. 왜 이럴? 뭐 생각하지? 나 제가 죽이때봐.